핫도그도구 핫도그도구 핫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각자 먹방 핫도그TV의 각자먹방 워워워워 역시 저... 오늘의 메뉴는 피자 티맥입니다 한 명은 피자에 맥주고 한 명은 뭐예요? 그건 말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게임은 뭐예요? 진은 하나빼기요 아... 진 사람이 이긴 거죠 이거 하나빼기요? 요고 하나빼기요? 요고요고 그래서 조금 미안한데 불우저예요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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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열및히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그러면 피자 주세요 흐흐흫 어흑 크으흐흐흐흐흐흐흐흫 근데 좀 얕네요 피자가 와 어디 거예요 이거? 아 피자스쿨 그럼 뭐 저는 뭔가요? 제월 오빠가 먹다 남은 피자도우를 아 아 아 성공의 맛이잖아 잘 먹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뭐 도우만 먹으면 되는 거에요? 뭐 안줘요? 피자 먹을 때 피클을 처먹어본 적이 다 한 것 같고 짠짠짠짠 짠짠짠 아 난 이거 국물 마시면 되는구나 아 아 이게 뭐야 근데? 무슨 면이 있어 파스타 면이 안에 까르보네 피자 이야 세상부터 미쳤다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냐 와 이게 안에 면이 깔려있네 아 아 존나 싫어 이 새끼 진짜 아 목매 이번에는 핫소스를 뿌려서 먹어볼게요 아 지질 것 같다 내꺼에 침 부족하나 맛있냐? 응 난 지금쯤에서 한번 기동오빠가 피자를 먹을 수 있게 바꿀 기회에 맞죠? 그렇게 들어가야죠 맞죠? 일단 이거 준비 안 해주세요 아니 건드리면 안 되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아 첫 번째 게임 세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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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북이 비행기 정답 박명수 바보에게 바보가 정답 나이스 우리 형 명수 형 레츠고 세 번째 노래 네 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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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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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론 방수 선물 짜안 피자가 배달 오면 내 입으로 들어가지 자 음악 주세요 아니지마, 아니지마. 하지마. 문문 결혼 정답! 이 새끼. 이 새끼 왜 이렇게 뿌려놨어, 이 새끼. 너 왜 소스 준 걸 안 치냐? 이거 나 빨아! 빨아! 아이씨! 나는 너 약올릴 마음은 없어. 내가 먹고 싶은 거 치면서. 아니 너 열받았겠다. 먹는 건 봐도 빡치네. 존나 맛있어? 존나 맛있어. 존나 맛있어. 또 친구가 주는 도구맛이었대. 존나 폭포기. 조그랑 또 이거랑 찰떡궁합이야? 간다 제가. 와 여러분! 여태까지 저 맨날 맛없는 것만 먹었는데 꼭 먹으세요. 진짜 맛있네요. 역대급이네요. 피자스쿨 까르보 피자. 광고? 아니에요. 자 이렇게 오늘도 각자 먹방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왔는데 다음 음식도 더 맛있고. 먹었으면 좋겠는 메뉴를 댓글로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또 뵙습니다. 워 워 워! Cheers.